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은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A Time For Us 우리는 이 가사 속에서 영어 약자를 익히는 그러한 시간인데 오늘은 A Time For Us 남은 내용을 다 한번 쭉 훑어서 약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End with our love Through tears and thorns 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한번 우선 봅시다 End with 자 여러분 이 End End for over the with 이거 온칸 약자라 그랬죠 온칸 약자 End 약자 아시죠? 우리 한글로 울이죠 울 서울랜드 할 때 With 언니와 함께 언자 쓰면은 위드 약자죠 And for 저기 And with our love 자 our 자 O U R인데 여기서 O U 약자가 있죠 1, 2, 5, 6 1, 2, 5, 6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쓸 때는 아우트 약자죠 O U T 그러나 단어 일부로 쓸 때는 O U 약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볼까요 그 다음에 Through Tears End 자 여기서 Through 자 여기서 THR O U J 이거 Through 이거는 5점에 1, 4, 5, 6 이게 Through 약자죠 뭐뭐를 통과한다 그 다음에 Tears 자 T E A R 에 쓴데 자 여기서 자 E A 약자도 있고 A R 약자도 있죠 E A 약자도 있고 A R 약자가 있는데 여기서 A가 가운데 걸려있습니다 E A 할 때 A 그 다음에 A R 할 때 A 이게 이제 걸려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그러면 E A 약자를 쓸까요 A R 약자를 쓸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영어 규정에 보면 이거 E A 약자는 2점이죠 이런 것들은 이 아랫부분에 2, 3, 5, 6점 갖고 만들어진 약자는 하위 약자로 하위 그러나 이거 3, 4, 5 이 A R은 3, 4, 5죠 이거는 위에 1, 4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상위의 약자죠 그래서 이 하위 묶음 약자죠 3, 4, 5 이 온칸 약자 이 3, 4, 5 이 온칸 묶음 약자보다는 이 하위 묶음 약자가 힘이 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로 온칸 묶음 약자죠 이 1 저기 AR 약자가 이 AR 약자는 하위 묶음 약자보다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A 약자를 쓰지 않고 AR 약자를 쓴다라는 것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AND 그 다음에 THONS 자 여기서도 1456이 지 혼자 독립적으로 쓰이면 THIS 약자죠 THIS 그러나 단어 일부로 여기처럼 쓰이게 되면 TH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런 눈물과 가시밭을 지나갑니다 눈물과 이러한 우리의 사랑으로 이러한 눈물과 가시밭 참 험한 그런 사랑을 했던 로메오와 줄리였죠 줄리엣 여섯 점에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10번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자 이번에 내용이 뭐냐면 We will endure as we pass surely through every storm 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한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그런 눈물과 가시밭 글쎄 여기에는 every storm 모든 폭풍과 같은 그러한 것을 확실히 지나면서 이겨낼 수 있다 사랑으로 그러한 여러가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우선 We will endure 이렇게 됐죠 will 자 W I L L은 그냥 W 하나만 쓰면 will 약자가 됩니다 요거는 알파벳 단어 약자라고 그러죠 26개 알파벳 중에서 A I O 요 3개를 빼놓고서 나머지 24개는 각각의 그 알파벳이 약자를 가지고 있는데 W는 will 약자다 그 다음에 endure 자 endure 할 때 EN 약자가 들어가죠 이 26점인데 26점 역시도 단어 일부로 쓰일 때는 EN 약자고요 지원자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EN 약자입니다 ENOUGH 자 우리는 견뎌낼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 무엇을 견뎌낼 것인가 자 AS WE PASS SHURLY 자 여기서 AS 여기서 Z죠 자 이것도 알파벳 단어 약자인데 Z만 하나만 쓰면 AS AS 약자입니다 AS POSSIBLE AS 할 때 AS SOON AS 할 때 그 AS Z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WE PASS SHURLY 자 여기는 뭐 특별히 약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HROUGH EVERY STORM 자 THROUGH 아까 했었죠 몸을 통과한다 그 다음 EVERY 자 2만 쓰면 EVERY 약자죠 요것도 알파벳 단어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STORM 자 STORM은 앞에 ST가 들어갔죠 3, 4점만 쓰면 자 3, 4점이 단어 일부로 쓰일 때는 ST 약자죠 STORM 그러나 이게 지원자 독립적으로 쓰이게 될 때는 STILL STILL이 되는데 자 이게 THROUGH EVERY STORM 자 모든 폭풍 아까 뭐 TEARS AND THONE 뭐 그런 여러가지 힘든 거 그런 것도 다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가사입니다 자 11번 슬라이드 넘겨 자 이번에는 뭐죠 자 이게 이제 또 처음에 나왔던 그 내용이죠 A TIME FOR US SOMEDAY THERE'LL BE 자 여기서 또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살핍시다 자 A TIME 자 T에다가 그냥 T 하나만 쓰면 뭐 있었죠 예 THAT 약자죠 THAT THAT 근데 이 T에다가 5점을 쿡 찍어놓으면 TIME 약자가 됩니다 TIME S에다가 5점을 쿡 찍으면 SOM이죠 SOM 또 T에다가 붙이면 TIME SOMETIME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5점의 T TIME이죠 그 다음에 FOR 자 원칸 약자 있죠 AND FOR OF THE WIDH FOR 1,2,3,4,5,6 다 찍은 게 FOR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FOR 그 다음에 YOU YOU 하나만 쓰면 US 약자죠 US 그렇죠 그 다음에 신표 나오고 그 다음에 SOMEDAY THERE'LL BE 라고 되어 있는데 S에다가 5점을 붙이면 SOM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D에다가 5점을 붙이면 DAY 그렇죠 한번 봅시다 S에다가 SOMEDAY 그 다음에 THERE'LL BE THER'LL 요거는요 THE 약자 있죠 ONCAN 약자 THE 그 더 약자 앞에다가 5점을 붙이면 THERE가 됩니다 뭐 THERE IS 뭐뭐가 있다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APOSOLOTOPY LL 하면 돼요 WILL이 주로 써있게 되고 그 다음에 BE 자 BE 약자는 2,3점 요거 하나 하면 찍으면 BE 약자가 됩니다 BE 그렇죠 자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시간이 오겠지요 자 SOMEDAY 언젠가는 너와 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마지막 12번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자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자 A NEW WORLD 심표 A WORLD OF SHINING HOPE FOR YOU AND ME 라는 아주 멋진 내용이 나오죠 언젠가는 우리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이 어떤 거죠 이 새로운 세상 어떤 세상 너와 나를 위한 희망이 빛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자 어쨌든 참 한번 내용 봅시다 A NEW WORLD 자 WORLD에서 W가 있었죠 W를 지 혼자 쓰면 WILL 그렇죠 거기다 5점을 찍으면 WORK WORK 1 그렇죠 여기다가 또 4,5점 W를 쓰면 WORD WORD 단어 낱말 뭐 이런 거죠 또 여기다가 4,5,6에 W를 쓰는 순간 WORD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W는 여러 곳에 쓰이죠 WILL WORK WORD WORD 다 이게 W와 관련된 단어이다 다음 A WORLD A WORLD OF SHINING 자 OVER AND FOR OF THE WIDER ON 온자 약수면 오브 약자죠 그 다음에 SHINING 자 SHINING은 자 약자가 3개가 들어가 있죠 앞에 SH 약자 146이죠 이것도 146 지 혼자 쓰면 SH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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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LL 뭐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IN 약자 35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ING 약자 346 그래서 SHINING SHINING HOPE 자 빛나는 희망 희망이 빛나죠 어떤 FOR FOR는 AND FORWARD WITH 했었죠 그 다음에 YOU AND ME YOU Y만 쓰면 자 YOU 약자로 있죠 YOU YOU Y 자 여기도 5점을 콕 찍게 되면 YOUNG YOUNG MAN 젊은이 할 때 YOUNG 그 약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AND ME 자 이렇게 해서 참 애틋하기도 하고 그러한 A TIME FORCE 로미오와 줄리엣의 노래 가사 속에서 우리 영어 약자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팝송을 가지고 또 영어 약자를 또 익혀볼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